기관차는 동력을 발생하여 객차와 화차 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철도 차량이다. 기관차는 대개 화물이나 승객을 태우지 않고 순수하게 열차의 동력만을 공급하는 철도 차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적하 승객을 취급하는 차량은 특히 동차로 부르며 구분한다. 또한 기관차는 그 동력원을 충력이나 인력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방식의 철도 차량은 마차 철도 등으로 별도로 구분한다. 기관차는 세부적으로 동력 방식과 용도 크기에 따라 나누게 된다. 리처드 트레비식의 증기기관차 페니다레노 보건차량 최초의 기관차는 영국 코널주의 발명가 리처드 트레비식이 발명하였다. 1804년에 그가 개발한 기관차인 페니다레노가 페니다렌의 광업용 궤도에서 처음으로 주행하였다. 그는 이 차량을 바탕으로 1808년에 런던에서 원형 서킷을 설치하고 기관차 캐치미 후 캔홀을 시현해 보였다. 그러나 이때 차량의 중량을 이기지 못한 주철 궤조가 파괴되어 기관차가 탈선해 전시를 포기해야만 했다. 최초로 상업적인 기관차로 꼽히는 것으로 메슈머레이가 1812년에 미들턴 철도를 위해 개발한 살라만카호가 있다. 이 차량은 당시 널리 사용되던 주철제 궤조를 파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경량이었으나 그로 인해서 차륜의 점착에 의존하여 주행하지 못하고 전용의 톱니바퀴와 궤조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었다. 1813년에는 크리스토퍼 블랙킥과 윌리엄 헤들리가 와일럼 탄광 철도 용도로 개발한 퍼핑 빌리호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점착식 구동을 달성한 최초의 차량으로 꼽힌다. 이 차량은 여러 차륜의 하중을 분산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현재 연국에 보존 중이다. 1814년에 연국의 조지 스티븐스는 트래비식과 헤들리의 기관차에 영향을 받아 킬링워스 탄광의 경영자를 설득하여 증기식 철도를 설치하도록 설득하여 블리허 홀을 만들게 된다. 이 차량은 현재의 여러 증기기관차의 원형을 갖춘 첫 차량으로 꼽히는데 그 주요 특징으로 첫째, 지금의 철도 차량과 같이 플렌지가 붙은 차륜을 사용하며 둘째, 그 구동을 마찰 등 점착에 의존하는 방식이고 셋째, 실린더와 차륜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스티븐슨의 설계는 여러 기관차 설계자들에게 큰 파급 효과를 끼쳤으며 이후 그는 1825년에 개업한 최초의 공공철도인 스타턴 앤드 달링턴 철도의 로코모셔노 그리고 한때 최초의 기관차로 잘못 알려졌던 1829년 제작 로케토를 만들었다. 원래 최초의 기관차는 스티븐슨의 로케토가 아닌 트래비식의 페니다레노지만 스티븐슨의 로케토는 이후에 만들어진 대다수 기관차의 원형적 요소를 완성한 차량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의 기관차가 개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관차를 동력 방식에 위해 구분하는 경우 크게 증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등으로 나눈다. 증기기관차 이 부분의 본문은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기관차는 연료를 연소시키거나 또는 다른 열원을 바탕으로 증기를 사용하여 그 분압을 이용, 동력을 얻는 기관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특별히 한정할 수 없는데 등장 초기에는 목탄이나 석탄을 사용하였으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유류를 사용하는 예도 나타나며 심지어 원자력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차도 한때 구상된 적이 있다. 증기기관차는 구동 방식, 연료, 물 적재 방식, 차륜 배치, 차량 구조상의 특징, 여론 등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나 엄밀한 분류 체계가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는 증기기관차의 분류항을 참조하라. 증기기관차는 19세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철도 동력원의 주류를 이루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효율이 낮고 정비할 요소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도태되어 현재는 현업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889년 경인선 개통과 함께 도입된 모가형 증기기관차가 도입된 이래 20세기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 왔으나 단점이 부각됨에 따라 1967년에 전기열차에서 폐지되었으며 1983년에 유사시를 대비한 보존차량의 폐지로 증기기관차는 현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관광용 열차 견인용도로 1994년에 일량이 도입되어 서울교회선에서 운행하다가 2000년 5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운행이 중지되었다. 디젤기관차 이 부분의 본문은 디젤기관차입니다. 한국철도공사 7100호 대 디젤기관차 내연기관차는 내연기관을 사용하여 그 동력을 얻는 기관차의 통칭이다. 가솔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솔린기관차,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디젤기관차, 가스터빈을 사용하는 경우 가스터빈기관차로 구분한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디젤기관차 항목을 참조하라. 내연기관의 발명 이후 이를 철도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토크나 회전수 등 그 동력전달 방식의 난해함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본선 용도의 기관차보다는 동차나 소형 입환용 기관차에 적용되어 왔다. 그 후, 1920년대 전후하여 미국에서는 디젤 전기식 동력전달장치가 실용화되고, 1950년대에 이르러 에갑식 동력전달장치가 유럽에서 실용화됨으로써 내연기관은 철도 동력 방식의 주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내연기관차는 주로 가솔린기관에 의존하였으나 화재의 위험이 큰 관계로 점차 디젤기관으로 바뀌어 갔으며, 현재 내연기관차의 절대 다수가 디젤기관을 채용하고 있다. 이후 경량 고출력의 가스터빈식이 잠시 각광받았으나 연비와 운전, 정비성의 문제로 주류가 되지 못하였다. 현재에는 고속고빈도 운전의 어려움과 육아 문제 등으로 점차 전기기관차에 잠식되고 있으나, 시설상의 한계와 투자비용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중요한 동력 방식으로 세계도처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5년 3월에 유엔군이 반입하여 사용하던 2000호 대디젤기관차를 인계받아 사용한 것이 최초이며, 현재 보유한 기관차 총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디젤기관차만 존재하였고, 현재도 내연기관차 중 디젤기관차만 보유하고 있어 대개 내연기관차라는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편이다. 내연기관차는 채용하는 기관이나 구동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전기기관차 이 부분의 본문은 전기기관차입니다. 한국철도공사 8200호대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는 보통 외부로부터 급전을 받아 운행하는 기관차를 의미하며, 널리 말할 경우 디젤 전기식 기관차와 같이 전기식 구동을 채택하는 증기 및 디젤 기관차를 포함하여 전기를 구동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칭한다. 전기기관차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대개 도시지역의 노면전차 등 궤도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대출력의 전동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적인 철도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다만, 기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에는 유지관리나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대개 급구배 및 장대터널 구간 용도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전력이나 제어 등 전기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와 함께 철도 동력 방식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의 오일 쇼크에 따른 연료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또한 이후에 환경문제, 선로 과밀 문제에 부응할 필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기관차의 입지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44년에 경원선에 투입된 3000V용 대로형 전기기관차가 최초인하, 이 구간은 현재 북한 지역에 속하며 차량 역시 북한이 인수하였다. 이후 전기기관차는 사용되지 않다가 1968년에 산업선 전철화가 착공되면서 프랑스로부터 상용교류를 사용하는 8000호 대전기기관차가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운용되었다. 현재 8200호 대전기기관차와 8500호 대전기기관차를 필두로 그 채용이 늘고 있다. 전기기관차는 사용하는 전력의 종류, 급전방식, 전동기 제어방식 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기타 동력기관차 기타 동력 방식으로는 하이브리드식, 전지식, 공합식이 존재한다. 레일파워 사이 하이브리드식 기관차 그린고트 하이브리드식 기관차는 보통 전기식 내연기관차에 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탑재하여 그 동력원으로 내연기관과 전지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차를 의미한다. 최근에 환경적 문제나 연료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미국 등지에서 개발되어 일부 활용되고 있다. 전지식 기관차는 차체의 전지를 탑재하여 이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기관차이다. 대개 이들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축전지이나 일각에서는 연료 전지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전지식 기관차는 그 가동시간이 부족하거나 출력에 비해 무게가 무거운 경우가 많으나 대신 대규모의 급전시설이 불필요하고 공기를 소모하지 않으며 이선현상에 따른 스파크 발생이 없어서 폭발에 위험이 있거나 공기의 오염 우려가 심각한 곳에서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분진을 취급하는 공장 구내의 화물 견인 기관차 광산 등지에서 사용되는 광자, 입환용 기관차에 사용된다. 공압식 기관차는 차체의 고압의 압축 공기를 탑재하고 그 압력으로 구동하는 기관차이다. 이 방식의 기관차는 전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으나 동력 성능이 떨어지고 압축 공기의 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며 구동시간이 짧아 현재는 거의 도태된 상태이다. 과거 주로 탄광 등의 광차로 짧은 거리에 사용하였다. 기관차를 용도에 의해 구분하는 경우 크게 여객용, 화물용, 입환용, 특수목적용으로 나눈다. 이러한 구분은 차량의 크기, 중량, 견인특성, 견인력, 출력, 최고속도, 동륜직경 또는 종감속비, 서비스 장비 등 기타 특성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여객용 기관차 여객용 기관차는 대개 최고속도를 중시하는 차량으로 그 경쾌함을 중시하며 객차의 조명 및 냉난방을 위한 발전기나 증기발생기 등 부가장치료를 장착하는 예가 많다. 화물용 기관차 화물용 기관차는 여객용 기관차와는 반대로 견인력을 중시하며 적정한 중량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또한 여객 취급에서나 요구되는 부가장치를 생략하는 예가 많다. 입환용 기관차 이 부분의 본문은 입환용 기관차입니다. 입환용 차량의 경우 고속주행 성능이 불필요한데 비해서 제동력이 좋아야 하고 잦은 가감속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특성은 여객용이나 화물용 기관차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성능을 모두 충족하도록 그 성능을 조율한 이른바 범용 기관차 또는 혼합교통용 기관차도 존재한다. 특수목적용 기관차 운전이나 선구의 특성에 따라서 기관차를 구분하는 예도 존재한다. 우선 차량 한계축중 괴간에 제한이 존재하는 구간이나 급급의 급곡선 구간 또는 랭네일과 같은 특수한 인프라가 설치된 구간에 맞는 전용 기관차를 적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아프트식 철도용의 기관차나 협계기관차, 방폭형 기관차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연결하는 차량의 제어방식 이나 연결기 방식, 서비스 공급 등에 따라서 전용의 기관차가 필요한 예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대 부착객차를 견인하거나 기관차의 중년 운전을 위해서 총괄제어나 원격제어 기능을 부착한 경우 이를 형식상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과거의 증기식 난방장치 같은 경우 그 연결 가능한 기관차가 제 되거나 하는 예가 있다. 크기에 따른 분류는 기관차의 출력, 최대 견일량 수, 중량 등을 고려한 분류체계이다. 대한민국 현업에서는 관리상의 이유로 특히 디젤 기관차 등을 분류할 때의 아래와 같이 이러한 크기에 따른 분류를 적용한 바 있으며 현재 는 중형과 특대형으로 양분되어 있어 이러한 분류에 큰 의미는 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